나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자꾸 날 내리까는 느낌인데 어떻게 밟아주죠? 더 잘하면 되죠. 알겠죠? 걔를 동력으로 활용해. 알겠죠? 내가 기필코 이겨서. 근데 걔가 내리까듯이 걔를 보고 이를 아득바득 밟으면 결국 못 이겨요. 평정심을 유지하고 내 공부에 집중해서 결과적으로 걔가 이겨지게 돼야 돼.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걔도 뭐냐면 날 내리까는 게 뭐냐면 걔도 문제가 있어. 걔도 하수야. 나를 신경 쓰고 있다는 거야. 남을 신경 쓰는 순간 거기에 벌써 에너지를 뺄게요. 알겠죠? 다시 그 친구를 나중에 이겨야지라는 걸 동력으로 삼지만 공부할 때 그 친구를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내 공부 과정 하나하나를 명확하고 확신 있게 하는 데 집중해. 그러다가 툭 이기면 나중에 걔를 아주 통쾌한 복수할 수 있어요. 무슨 얘기다? 공부하는 중간에는 생각하지 마. 이렇게 말할게. 시작할 때 불붙을 정도로만. 내가 그녀는 내가 이겨볼 거야. 하고 공부할 때는 완전히 걔 잊고. 그죠? 또 그 다음 시작할 때만. 그러다가 마지막 결과가 나온 끝에. 시작과 끝에. 그때 딱 결과를 펼치면 그때 가서 하하하하 한 번 웃어주면 웃을 것도 없어요. 그 친구는 날 신경 썼기 때문에 이미 엄청난 굴욕감을 맛보고 여러분은 인생 최대의 희열을 느끼게 될 겁니다. 알겠죠? 어묵이 뿅s아 주님 Certainly no one in the way to the top of the earth. 옛날tier cast